안녕하세요. 김용민TV의 보석같은 코너,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 카렐차페크의 소설,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소개 드렸었죠. 그 시간에 체코의 작가를 얘기하면서 카프카와 밀랑군데라, 그리고 떡하니 올가토카로축후라고 얘기를 덧붙였었어요. 아는 것만 얘기하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올가토카로축후는 이 시간에 오래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태고의 시간들, 방랑자들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작가였습니다. 제 기억력이 오락가락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체코의 대표적인 작가 카렐차페크의 소설, 오늘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그렇죠?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하면서 주머니를 주섬주섬 만집니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뒤적여서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재미있는 상상인 것 같죠? 1928년에 신문에 연재됐다고 말씀드렸고요. 1929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됩니다. 이 책에는 카렐차페크의 친형인 요제프차페크가 그린 삽화가 군데군데 실려있습니다. 흥미진진해요. 형하고 각별한 사이였다고 했죠. 형이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준 모양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소설 책 소설 모음집에도 총 24편이 실려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작품을 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죄수 이야기도 있고요. 도난당한 살인 이야기도 있고요. 살인을 도난당했다. 궁금하죠?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야기, 정말 재밌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야기, 결혼 사기꾼에 관한 이야기, 뭐 상상해 보시죠. 잠 못 이루는 남자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 최후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 등 짭티만 깊고 긴 여우를 남기는 24편의 미스터리가 실려있습니다. 이 소설과 관련해서 밀랑쿤드라는 일찍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쾌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유머러스 하더라는 뜻이겠죠. 동시에 대단히 일상적이면서도 일상에서 빚어지는 예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탕판, 강타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커트보네거트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카르차페크는 비록 과거의 작가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밝고 깨끗하고 때로는 씁쓸한 웃음을 자내는 그리고 때로는 예언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들을 깊이 들려주고 있다. 예언적이기까지 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시인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어떤 작품을 볼까요? 요즘 제가 젊은 지휘자 두 사람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음악은 가리지 않고 듣습니다. 트로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즈까지 잡식성 중에 잡식성입니다. 국악에서부터 서양 중세 음악까지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심란해서 교황곡, 심포니를 많이 듣게 됐어요. 신뢰학이나 이런 협주곡을 들을 때는 좀 잔잔하게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황극들만 듣고 지냈습니다. 뭐 주중 내내 그랬던 것 같네요. 그 오케스트라를,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심포니를 듣다가 만난 두 젊은 지휘자입니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콜롬비아 출신의,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고요. 지휘자입니다. 1977년생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라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빈민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엘시스테마 출신의 천재 지휘자 구스타포 두다멜 대단한 친구입니다. 81년생이 어렸습니다. 둘 다 한국에도 왔었어요.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는 좀 젠틀한 편에 속하고요. 구스타포 두다멜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강렬합니다. 두 지휘자가 연주하는 말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스타포 두다멜이 연주하는 모리스 라벨의 잘 아시죠? 볼레로 한번 꼭 들어보시죠. 그리고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전람회의 그림 정말 멋진 연주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교양학의 경우에는 다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면으로 연주의 실황을 보면서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연주, 어떤 악기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악기와 어우러지는지 등등을 쭉 이해하면서 들으면 훨씬 재미있죠. 아무튼 요즘 두 남미 출신 젊은 지휘자를 좋아하게 돼서 저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와닿습니다. 정신이 심란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는 시끄러운, 시끄럽게 들리는 심포니를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조화를 읽어낼 수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구스타버 두다멜의 베토벤 9번 대단합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지휘자 얘기를 할까 싶죠.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오늘 제가 고른 작품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24편 하나하나 악기기, 아껴가면서 읽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 중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이야기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음악처럼 들리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특히 지휘자의 경우에는 모든 악기들을 피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이올린 거쳐서 컨트롤 베이스 그리고 튜바까지, 팀파니까지 다 봐야 하니까 그 소리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풍경도 소리로 듣게 되고요.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리로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의 무늬로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언어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지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어떤 무기력감에 빠져듭니다. 무슨 사연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런 문장들을 주의깊게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체코 사람이겠죠. 아마도 체코 사람인데 리버풀에서 개건지휘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음악가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으로 또는 목소리의 악기 소리의 무늬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소설은 이런 지휘자가 소리를 통해 세상을 듣고 읽고 예측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무기력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기력감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휘자의 능력은 그야말로 소리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컨대 리버풀의 강을 얘기합니다. 강을 보러 나간 얘기를 하죠. 리버풀에 있는 강이 머지강이죠. 아마 맞을 겁니다. 영국의 중부 허리 쪽 가까운 아일랜드 쪽으로 나있는 항구입니다. 이 리버풀은 리버풀에 있는 머지강가를 쭉 따라가면서 이런 상념에 젖어집니다. 볼까요? 나는 새로운 도시에 찾아가면 항상 강을 먼저 찾아간다. 그곳에 가면 내가 도시의 관연악이라고 부르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 한편에서는 북과 팀파니,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들이 거리의 왁자짓거란 소리를 들려준다. 하지만 강의 다른 편에서는 바이올린과 하프 같은 현악기들이 연주하는 여리고 애잔한 선율이 흘러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도시가 내는 온갖 소리를 한 번에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글쓰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씁니까? 또는 잘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 문장 한 문장 벗겨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들 하죠. 제가 보기에는 카레차페크의 짤막한 소설이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짧기도 하니까 상취욕도 있을 겁니다. 한 편 한 편 옮겨 적으면서 왜 이 문장이 여기 왔는지 이 한 문장이 감당하는 몫이 무엇인지 를 뒤에 가서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읽을 때와 글로 옮겼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정찬형 선생의 번역도 좋은 편입니다. 번역이 좀 의심스러우면 체코어를 배워서 직접 보시면 되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외국어 배우는 것도 하나의 취미일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휘자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가를 걸어가면서도 북소리, 팀파니 소리, 금관악기, 목관악기들의 소리로 그 수많은 소리들을 번역해냅니다. 이런 음감이랄까요?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진 지휘자.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음색으로, 그 성문, 말의 무늬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간파해냅니다. 앞에서 우리 커트보네거트가 예언적인 지성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죠. 카레차페크를 두고서 그 말을 떠올리면 어떤 얘기인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자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를 파악합니다. 그 떨림으로, 음색으로 말이죠.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휘자가 강을 따라 걷다가 재방 근처에서 남녀를 만납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를 만나는데 이 남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지휘자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가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서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간파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육감을 믿지 않지만 음악은 믿는다. 그날 밤 내가 들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베이스가 클라리넷에게 어떤 끔찍한 행위에 가담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클라리넷은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집에 돌아온 뒤 베이스가 그녀에게 시킨 일을 해치울 것이다. 나는 들어서 그것을 안다. 듣는 것은 항상 이해하는 것보다 낫다. 나는 모종의 범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사람이 말할 때의 음색과 억양, 템포와 간격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음악은 무엇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놀라운 질순들이 이어집니다. 클라리넷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다. 그녀는 열쇠를 건네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따위의 단순한 보조 역할만 할 것이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의 베이스가 이를 처리하는 동안 클라리넷은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 옆에 서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상을 보고 저 사람의 운명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파악한 사람들이 있죠. 목소리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도 말이죠. 우리의 주의자는 두 남녀의 목소리를 듣고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서 경찰서로 찾아가요. 정말 큰일을 할 것 같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이 도시를 공포로 몰아 넣을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영어가 통해야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무슨 소리 하느냐고 딱지를 놓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경관님, 나는 분노와 공포로 몸이 벌벌 떨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어떤 몹쓸 놈이 자신의 연인을 끌어들여 일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빨리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설령 안다 손치더라도 경찰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겠지만 말이다. 세상의 불안, 공포를 예지하는, 미리 아는 사람의 두려움.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떤 장벽 때문에 알리지 못할 때의 무력감. 그 상황을 정말 압축적인 언어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맨 앞에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날 어렵게 어렵게 리허설을 마치고 신문을 펼칩니다. 어떻게든 이 일을 막아보려고 돈분소주합니다마는 불강력이었겠죠.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석간신문에 일면에 큰 글씨로 murder라고 적혀 있습니다. murder, 살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아래 백발 여인의 사진이 실려있었다고 합니다. murder라는 단어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 지휘자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이 murder라는 단어야말로 내가 그렇게도 말하고 싶어했던 살인사건이라는 뜻의 영어임이 분명했다. 뭔가 공포스러운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 소리를 통해서 알아챘던 지휘자. 이 지휘자의 예언적 지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그 안에서의 무기력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진은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구스타포 두다멜의 모습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십시오. 이 구스타포 두다멜도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느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연이라면 우연이죠. 카르차페크의 왼쪽 주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읽는데 내가 이런 지휘자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음집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또 있습니다. 서정적인 도둑. 이 글쓰기의 욕망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정말 귀한 작품들이 많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거쳐서 체코의 저명한 작가 카르차페크의 미스터리 단편 소설 모음집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두 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TV 비